자 그러면 우리 바로 2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왕의 기사를 찾아라 지금부터 뉴이스트 5분 중에서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게임을 할 건데요 게임마다 탈락자를 한 분씩 선정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임에 성공한 최종 한 분이 저의 기사님이 되는 겁니다 최종 기사로 뽑힌 한 분이 마지막 미션을 통과하면 성공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게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의 나이는 36 빠밤 이거 너무 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알죠? 네 알죠 여왕님의 나이는 36 1,2,3 시계 방향으로 7,8,9 10 11,12 13,14,15 19,20,21 22,23,24 25,26,27 28,29,30 30 31,32,33 34 35 너무한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러니 걸렸습니다 2단계 게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 더미에서 초콜릿 찾기 빠밤 이 통에서 초콜릿 3개와 사탕 1개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끝까지 초콜릿을 못 찾는 분이 탈락입니다 시작 찾으면 이쪽으로 하나 던져주라 어 없어 찾았다 어? 어? 자 초콜릿을 찾았습니다 이건 그건데 더 있어? 아 더 있어 사탕을 찾으신 분이 하나 있는데 네 초콜릿 한 개 더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초콜릿 3개 있어요? 나한테 주저앉아요? 어 찾았습니다 JR 탈락 우리 백호씨, 렌씨, 민현씨가 2단계 통과하셨고요 바로 3단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콜라병 따기 따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? 네 기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 힘이죠 네 세 분 중에서 숟가락으로 콜라병을 딴 후 콜라를 다 마셔야 해요 제일 늦게 콜라를 마신 분이 탈락입니다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달라 자 따고선 바로 다 마셔야지 네 됩니다 걸리지 않게 조심해 시작 오 와 역시 여유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자 렌씨 뭐 하시나요? 이게 안 나왔네 렌씨 여기 똑같아 오 또 도와주고 있어요 백호 백호씨가 수화이 좋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축배 까요 축배 안 돼 뭐하고 계시죠? 이거 진짜 힘으로 달려간다 힘으로 어떻게 백호씨는 다 마셨고요 우리 렌씨 민현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민현 탈락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렌씨랑 백호씨가 남았습니다 네 바로 마지막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노아 여왕님 부르기 아이유의 좋은 날 아시죠? 네 그 노래를 살짝 개사해봤습니다 나는요 여왕님 좋은 걸 여기서 거를 더 오래 끌어가는 한 분께 여왕의 기사 자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콜라 원샷 시키시고요 예예 저희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누구부터 해볼까요? 가위바위브로에서 한번 정해볼까요? 네 가위바위보 오 먼저 알아요 아 먼저 알아요? 백호씨부터 시작 나는요 여왕님 좋은 걸 오 오 오 1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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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8 나왔습니다 하아아 렌씨 자신 있어요? 없어요 하하하하하 아 진짜 없어요 지금 네 너무 긴장이 돼요 레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랜씨가 15초 이상만 되면 16초만 되면 이기게 되겠습니다 시작! 난..나는요? 아 죄송합니다 난요 난요 여왕님 좋은가 이게 뭐야 자 이렇게 해서 백호씨가 선정됐습니다 일단은 기사님이 백호씨가 됐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네 그 36여왕님의 기사가 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네 저는 그 궁금해요 하지만 마지막 미션이 있다는 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아시죠? 네 이 노래를 성공하셔야지 뉴이스트 노래가 나가게 되고요 그럼요 아 네 자 여왕의 기사를 찾아라 최종 미션입니다 네 여왕님을 이겨라! 최종 미션은 여왕님과의 대결인데요 허벅지 싸움 오! 근데 운동을 했다고 해서 맞아요 힘이 셀 것 같아요 백호야 할 수 있어 화이팅! 누가 손 잡은데? 힘 좀 받게? 네 백호야 화이팅! 파이팅! 할 수 있어! 시 아 그 죄송한데 제가 이겼어요 아 진짜 세다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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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쉴게요 시 아 지금 시작 아니잖아요 자 시작하면 돼요 시작 아니에요? 잡 오 백호가 약간 오 백호가 약간 뭐라는데 백호야 백호가 힘! 버텨! 자 이렇게 해서 백호 승리 세다 세다